지난달 수출이 558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9월 수출액이 558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. 품목별로는 15개 주력품목 중 8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, 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 등 IT품목들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중소,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, 화장품, 플라스틱, 생활용품 등 유망소비제 품목은 역대 9월 수출액 쭉 1, 2위에 올랐습니다.